4분의 1 닭을 쪼개와서 4분의 1로 우리가 이제 이거 썰어서 해야지 완전 시골닭인가 보네? 응 시골닭 아 크다 기름을 잘라내야지 이걸 잘게 썰어서 닭장? 응 떡볶 끓이려면 닭에 이제 장조름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 시골에서는 설에 조금만 이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손님이 계속 오니까 응 한 보름 동안 떡국을 끓이거든 새해 그러면 이제 떡국을 한 가만씩 해 두 마리나 세 마리 막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 조심해 자를 때 저석이 있어 이렇게 무슨 단지 같은 게 이제 항아리 같은 게 있으면 뭐 그걸로 하나 해놔 그래가지고는 손님 올 때마다 떡국을 끓여가지고 응 이걸로 간 맞히면 그렇게 맛있어 시골닭 아니면 맛이 안 나니까 맛이 안 나니까 하림닭 그런 건 안 맛있어 이건 이거대로 닭죽을 끓이고 이 육수를 저 장에다 넣고 응 이놈하고 생강 생강도 넣고 생강하고 뼈를 바른 닭고기를 넣고 응 간장이 너무 많이 하면 짜니까 이렇게 끓을 때 아 기름을 걷어내? 오리기름은 괜찮답니다 오리기름은 불포화 지방이라 쌓이지 않고 녹아버린다 그러더라고 진짜 맛있겠다 이걸로만 한국자씩 떠서 소고기로 해놓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 개어오는 게 내가 집이 부자니까 손님이 많이 오니까 한 가만씩 해 떡을 응 소나무 떼서 그렇게 불을 불씨를 안 없애 하나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양념이 이제 국간장을 붓고 아 집간장 응 장조림처럼 해 짜게 졸여 이래가지고 이렇게 소주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끓인 다음에 고기가 이제 질기지 않다 할 정도면 이제 그만 마늘 넣고 이제 마무리 해야 간이 맞아? 짜지 이게 양념인데 이제 이걸 쳐가지고 싱거우면 이제 간장으로 간 맞히더라도 고기가 너무 짜도 안 되니까 알맞게 해 놔요 한 국자 넣으면 간이 맞을 정도로 떡국은 국물 다 잡아서 해야지 아 떡국을 끓일 때는 물을 물을 붓고 이걸로 간을 맞춰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다 진짜 훨씬 맛있네 이렇게 마늘도 많이 넣어요? 응 짜지도 않고 국물에다 끓이면 아주 훌륭하겠는데 여기 좀 줘볼게 아주 쫄깃쫄깃 쫄깃쫄깃 이거 떡국 끓으면 진짜 맛있다 이렇게 넣었다 넣어야지 그때 그거 닭장 만든 거 응 그걸 소분해서 올려놨구나 다른 게 필요가 없네 응 이제 파만 넣으면 돼 간단하네요 이것만 있으면 보름 동안 떡국 한 가방에도 다 끓여 시골에서 오 이거 닭장만 있으면 오 이제 펄뻘 끈다 차가워서 응 구멍 시원해 응 국물이 형 오늘 떡국에 빨리빨리 맛있잖아 오 근데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떡국에 시골에서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집 때 할아버지 동생 또 아빠 동생 그렇게 돌아가면서 네 집인데 끓여와 떡국을 응 그걸 씻고 다 먹게 이렇게 양판에다 끓여오면 이렇게 끓여오면 새벽에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 기분 응 와서 뒷문을 뜯으러 일찍 이제 무난히 인사한 거야 응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응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